다녀왔습니다. 엄마! 왔어? 언니가 차릴게. 그냥 둬. 아빠, 저 왔어요. 저녁 드시게 좀 일어나 보세요. 아빠는 종일 저러고 있지. 나는 발 다쳤지. 암울 그 자체다. 잘 먹어야 빨리 낫지. 언니가 차려줄 테니까 보람이랑 먼저 먹어. 이거나 먼저 열어봐. 뭐야? 보람 선총이 전해줬어. 사돈 어른이 보람이 주라고 하셨대. 언제 이걸 다... 보람이 초등학교 들어간다니까 미리 챙겨주셨나봐. 우와, 예쁘다. 구두도 있어, 엄마. 며느린 쫓아내 놓고 소녀딸은 또 걸리시나봐. 엄마, 나 할머니한테 전화하면 안 돼? 고맙습니다 하고 싶은데. 보람아, 할머니 중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나중에 하지. 어디京야łada. 네 엄마, 잘 그런데. 모람아. 우리 태깽이. 할미가 보내준 선물은 받았어? 어떻게 마음에 드냐? 네 할머니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대낑이 할머니 안 보고 싶어? 아니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큰아빠 그리고 고모랑 고모부 삼촌도 다 맞다 영재도요 할머니 보람이 할머니네 가면 안 돼요? 보람아 밥 잘 먹고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그리여 할머니도 우리 태깽이 사랑한다 저기 네 엄마는? 여보세요? 주책이야 보내줬으면 그만이지